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어리라이입니다. 저는 네발 사람입니다. 저는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국했습니다. 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동안 카펫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. 이 기간동안 손실하기 위해서 주의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.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을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